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떠한 섹터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우선 은행주를 한번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금리 인상, 빅스텔 얘기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대표적으로 금리 인상 수의 업종이 바로 은행이거든요. 하지만 이 은행 업종들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30%가량 주가가 좀 빠진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이유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의 은행들이 금리 인상의 수혜가 아니라 오히려 좀 주가가 더 빠지는 모습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주도 같은 경우는 같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고 아시겠지만 정부 같은 경우에서도 은행들의 이런 금리 이자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자를 올리는 부분을 약간은 제한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은행 업종의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크게 힘을 좀 발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다고 하더라도 이 이익 모멘튼 같은 경우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은행들은 경고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대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경기 하락으로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 은행과 우리나라 은행의 어떤 이익적인 추정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좀 주가 떨어졌을 때는 저평가 구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연말로 갈수록 어떤 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좀 부각이 될 텐데 올해는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안전한 배당주에 대한 투자 매력을 더욱더 가져갈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 은행 업종에 대해 은행 업종을 어떤 연말과 하반기 때 봤을 때는 좀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은행주들 지금 저평가 구간이고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연말이 될수록 부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전일 급등했던 제조은행이나 푸른저축은행은 아닐 것 같고요. 오늘 시점과 공약하면 좋을 종목 어떤 걸로 선정하셨을까요? 우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고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종목은 바로 기업은행인데요. 지금 현재 이자에 대한 금리 인상에 의한 이자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계 대출로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한마디로 기업 쪽에서의 대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많이 하고 있고 가계 대출 쪽에서의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기업은행은 아시다시피 종목 명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기업 쪽에서의 대출 비중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 대출에 의한 대손 비용이나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일반 금융 지주사에 대비해서는 기업은행이 리스크에서는 많이 비껴나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기업은행이 최대 주주가 봤을 때도 정부가 봤을 때도 정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배당주의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배당에 대한 부분을 낮추거나 할 가능성도 다른 민간 금융 지주사들 대비해서는 낮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업종 안에서 기업은행이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을 선정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한 10% 짧게 잡을게요. 10%요? 짧게 잡아서 어제 9,650원은 끝났는데 10,5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9,000원 말씀을 드리고 10,500원에 도달했을 때 앞서서 JIP 엔터나 코스모학처럼 목표가 도달했을 때 차익 실현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주가가 그런 말씀드렸던 모멘텀이 빛을 발휘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행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도달했을 때는 일단은 좀 보유 관점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때 다시 목표 주가를 재설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기업은행 목표가 도달하면 저희 앞에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는 것처럼 한 번 더 제시해 주실 거죠? 네, 당연히 그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시초가 2종목 신화관에서는 기업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대출 부분, 특히나 민간 대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기업의 대출 부분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배당주의 성향이 연말 갈수록 더욱더 부각받을 점이라는 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만 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천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초가 2종목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다울투자증권의 이성홍 차장과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